Greetings 아가들아 밥 먹으라 밥 주세요 저도 먹을래요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까 일로 5성급 카레 같아요 맛있어? 네 오늘도 왔네 오늘 진짜 잡을 것 같다니까? 오 왔어! 아 방금 왔는데 거짓말 하지 마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심 아 진짜 이쁘다 와 대박인데? 저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이거 타고 직라인 아 있어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얻어놓은 걸 체크하면 돼요? ATV가 뭐야? 은행 먹기 ATV 뭔지 알아요 아 그거 좋아 다 재밌어 ATV? 나 와이 ATV 그거 아니야?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 저 힘든 건 다 하고 싶은데 저 일단 다 해놨어요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못 해요 무서워서 근데 어차피 안전용원 끼잖아요 패러글라이딩 오우 너무 싫어 이건 엑스 쳐놀라 엑스 쳐놀라 패러글라이딩은 재밌어요 저 절대 안 해 저 절대 안 해 저 절대 안 해 패러글라이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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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엑스 쳐놔야겠다 빨간색으로 가자 여러분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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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야지 매안 졸려오는 개국소리 흐르는 물자랑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야 티파니? 저기서 티파니? 뭐 한 거예요? 티파니에서 티파냐고 종성아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 방금의 정적이 느껴졌니? 티파냐고 저기까 여기 보트 있다 와 뭐야 여기다 저거야 저거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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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저거 저거야 저거 물이 흐르지 않 잠깐만 유튜브에서 본 그 단위다 여기다 와 그러네 이따 여기로 합시다 야 새들 봐 야 다 물고기를 먹는 거 봐봐 와 와 근데 이런데 되게 좋다 평소에 많이 못 보는 곳이었어 그니까요 야 사진 이거 찍어야 돼 이거는 근데 사진으로 안 나온다 항상 사진 원래 안 찍는데 그러니까 항상 요런데는 사진을 찍으면 잘 안 나와 그래 눈에 담아 눈에 담아야 돼 어우 날씨 진짜 좋다 아 재밌겠다 ATV 나는 ATV가 너무 기대돼 여긴가? 어 뭐야 저게 ATV다 오케이 렛츠 고이 렛츠 고이 렛츠 고이 MTV 재밌겠는데 그렇지 와 빨리 타고 싶다 아 이거 진짜 와 재밌겠다 끝까지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험하러 오셨죠 네 탑승하시기 전에 우선 핸드폰으로 네 간단히 천원 드릴게요 네 나 진짜 극한 코스도 해봤는데 안 들어 저희 머리 색깔은 머리 색깔은 똑같은데 진짜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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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지 이거 느낌 있는데 이거? 스쿠트 파란 이거 어 나도 저거 해야겠다 이거지 이게 좀 더 감성적이다 네 그니까 렛츠 고이 트레이더 카운트 와 기대된다 와 대박 와 너무 먼저 가기 싫은데 노란색 좀 너무 야 정선아 너 파란색 액셀 액셀 이게 노란 버튼 이거 있죠 요거 네 굳히면서 악셀 살짝 눌러주세요 또 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걸린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아 형 먼저 가요 가 가 니끼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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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네 다시 악셀 악셀 살짝 눌러주고 뒤로 물러 지그시 정원아 내가 먼저 갈게 형이 먼저 간다고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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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 야 이거 진짜 빨리 가 니끼야 보컬 와 uw 와우 오 부 Beach 어? 뭐야? 어? 뭐야? 카메라 떨어졌어! 고고! 안녕! 안녕! 날씨 좋다! 고고! 아까 보니까 이런 데서 하면 약간 드립트 시켰는데? 맞아. 나 방금 한 번 했어요. 출발할 때 뭐 약간 카트라이더 같더라고. 아 재밌었다. 오랜만에.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가나? 패러글라이딩은 또 무섭겠는데? 잘 다녀와요. 네 패러글라이딩 하러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아 근데 엄청 낮게 난다 이거. 떨어지는 과정인가? 물에 떨어져 물에. 너무 가까이잖아요. 올라오니까 확실히 느꼈다. 나 못하겠다. 높이 눈이? 응.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재미 없을 것 같은데. 무서울 것 같은데. 좀 무서운데. 아니 저런 것 같은데. 저런 거 왜 하는데. 저런 거 왜 하는데. 와. 이게 기우뚱해. 저런 묘기 같은 건 안 해줬으면 저도. 묘기 같은 것 같은데. 와 근데 아직 더 올라가요? 와. 아 갑자기 마음 바뀌었습니다. 저 할래요. 저도 할래요. 소원이 형 같이 합시다. 머리에다가. 같이 말고 그냥 합시다. 귀 아파진다. 와. 와. 야 잠깐. 야 그림 같다. 실감이 안 난다. 실감이 안 난다. 너무 높으니까 느껴지질 않아. 오히려 그게 난다. 아 여기네. 야 여기. 렛츠 가이. 야 엄청 높아. 됐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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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구만. 잘 지쳤다. 와. 야 이거 잠깐. 와. 이거 맞아 이게. 이게 맞아? 와. 이거는. 많이 높은데. 와. 사진 한 것. 와 이게. 예상했죠. 잘 느껴지지 않네. 높은 곳이라는 게. 와 진짜 높다. 사진으로는 느껴지지 않아. 굉장히 높다. 어. 약간 한국 지도 같지 않아? 이렇게. 약간. 조금. 대박이다 진짜. 와. 자 일단. 경치 구경 잘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가겠습니다. 오. 저는 가겠습니다. 오. 아 저리로 가야 돼. 어떻게 내려갈지는 각자 알아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리가 허공에 떠 있어도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달리라는데. 그럼 강아지 그거 수영할 때. 강아지. 물 수영할 때. 서명은 타시는 분이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먼저 작성 부탁드려요. 영화 매니징. 그리고 영상 적은. 아니 난 왜. 홀린 듯이 적은. 적은 있네. 여기까지 왔다. 써버렸어. 개학이 돼버렸다. 내가 안 타겠다면 같이 안 탈 사람 있어. 아. 성운이 지금 솔기사가. 아니 뭐 굳이 타라는 게 아니니까 뭐. 아니 근데 형 이거 저희 여행이에요.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어 그니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타고 싶은데. 난. 난 타야겠어 오늘. 라면이나 먹자 여기. 그냥 싸인만 하면 돼요. 레츠고. 가보자고. 너무 재밌겠다. 레츠고. 가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manera. 네. 무서운데. 이거 지금 찍은 카메라에요? 네. 들고 찍으면 돼요. 카메라가 그럼 이 정도가 딱 얼짱해서. 네. 꽤 낚싯대야. 착용하는 데 한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아... 지상했다, 맞다 오래 타기 싫어요? 아니요 네, 조금 얼마 전에 번지점프 간신히 했는데 아, 이거 번지보단 안 무서워 대박 이런 걸 해볼 줄이야 제가 하늘을 뭐 하는 걸 버킷리스트 중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손 한번 들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니키, 니키 할매 왜 이렇게 웃기냐 와, 너무 높은데? 아, 야, 애기가 뭔지 안다 오, 재밌겠다 우와, 날았다 우리보다 애기가 먼저 갔다 야, 애기가 좋은 애기가 애기요? 아, 천천히 걸어가다가 달릴 거예요 안 돼, 떨려! 으아! 으으 다 귀여워 고, 달려 오, 달려 달려, 달려 렛츠고 달려, 달려 달려 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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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기 신났네 우와, 무서워요 으으 무서워요? 네 가까이 좀 줄게요 와, 너무 무섭다 우와 우와 앞에 보고 허리 숙이지 마요 네 천천히 바라 천천히 와우 달려, 달려 달려, 달려 계속 달려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오오 대박 오오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도 바로 가요 네 자, 앞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달리세요 오오 계속 가 우와 이거 안 가지는데? 더 빨리 이야 어 오케이 후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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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제가 뜨고 있는 거, 그죠? 잘 보잖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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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아까 올라왔던 데를 내려가고 있어 아, 가기가 쉽 가기가 쉽 가기가 쉽 무서운데 무서운데 지금 장비 다 잘 돼 있죠? 다 있는데 확인해 갈까요? 자, 강구세요 먼저 나갑니다 앞에 보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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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오 제자리에 제자리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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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됐어요 괜찮으시죠? 네 좋은데요? 탄력포단 편안하죠? 그러게요 자, 카메라보고 손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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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오 오 좋은데요? 계속 달려! 계속 달려! 간다! 간다! 와 대박인데요? 됐습니다 다음 너야? 오케이 오 긴장된다 뛰기 직전 되니까 하나 둘 셋 달려! 달려 달려!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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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달려! 달려야 돼 달려야 돼 하하하하 아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오! 네 후후! 바로 가나요? 하나 둘 셋 달리세요 달려! 계속 달려주세요 달리세요 달리세요 계속 달려요 계속 달려 계속 계속 달려 됐습니다 와하하하 이렇게요 우후 na 잘하셨습니다 하늘에 날 이런 느낌이구나 와 진짜 높다 자 전방의 삼성 섬쪽암 notable 카메라 한번열대 주세요 옳지 자, 양손 팔 벌려 오우! 두 발 올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까 그 저희 ATV 그거 타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타고 왔었는데 재밌다. 바쁜데 또 언제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그냥 힐링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아, 근데 높다고 해서 막 무섭지가 않네요. 네, 네. 내 맨손을 봐. 왼손, 내 맨손. 이거 잡아. 천천히 살짝 당겨. 가만히 있어요. 우와! 우와! 대박! 오우! 대박! 여기, 여기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네. 단양사라고. 아, 진짜요? 여기 근데 낚시 많이 해보셨어요? 여기? 네. 어, 그러니까요. 저희도 바로 해봤는데 진짜 너무 안 잡혀가지고 한 이틀 동안 계속 해봤어요. 하루에. 한 번 입질도 없어요. ㅎ 잘 못하고 있는거 같아, 지금. 하하하, 잘 못하고 있는거 같아, 지금. 으아아 너무 무섭게 가지 말아주세요. 언니가 안 잡혀가야 돼? 아네. 됐습니다. 뒤로 갈게요. 어, 다 여기 모여 있네. 응 맞아요 생각보다 무섭진 않죠? 네, 생각보다 적은 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뜨거워요? 아, 쪘군요 잘하요 서로 알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잘하네요 좋네요, 새우 살당원 서로만 살당원 아, 저기로? 네, 착장 사람들 많이 수가 있죠? 네네 속도가 살짝 빨라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와 자, 다리 하늘 위로 드시고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와 와 와 재밌네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와 와 엘사 5네 엘사 5네 엘사 5는 파이킹 해줄게 마지막에 엄청 빨리 왔어요 마지막에 엄청 빨리 왔어요 그 익스트림 재밌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다 와, 대박이야 와, 재밌어 와, 놀기 같다는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지? 누구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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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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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하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LA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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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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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하하 야, 한 명 안 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이크 하지 않았어요? 제이크 형이 먼저 왔는데 제일 먼저 쬐는데 하아아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악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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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려서 우리 차까지 걸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내려가실 때 내릴게요 이거 제가 드려도 될까요? 예예 우아악! 와 진짜 재밌는데? 그니까 진짜 재밌는데? 네 근데 번지점프보다 나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were you? 번지점프가 더 무서운데요 나 한 번만 더 타고 싶다 저도 아이 그 뛰다가 너무 인생이랑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니 중간에 갑자기 방향이 확 끊긴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면서 와 진짜 무서워 그래도 해봤다 해봤다는 거에서 많이 빨리 다 했네 너 어떻게 어디 갔어 쟤 무슨 걸어오는 이미지가 태양의 후회 마냥 마 네 마 네 어디로 갔어? 저기로 떨어졌어 오늘 여기 바람이 너무 세서 못 왔대 너 왜 맨 마지막에 내렸냐? 몰라 겁나 오래 탔어 가성비 레전드 근데 이거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좀 무섭지 않아요? 약간? 처음에 흘렁해 약간 빠진 것 같다 번지첨프도 그랬지만 끝나고 나면 땅이 뭔가가 되게 스윗하지 않냐 난 떨어질 때 엉덩이가 떨어져가지고 나도 엉덩이가 떨어지잖아 보통 엉덩이가 떨어지는 게 기본이라는데 아 그래도 했다 여러분 오 형 눈 보셔 샤이 오 뭐야 이거 뭐야 마지막 파티였어요 약간 마지막 날에 회식 같은 뭐라고 했지 회식이 좋아요 파티 같은 거 하면 멋있을 거잖아요 슈터 입고 이러고 마피아 조식도 하는 거 멋있잖아 그냥 고기 먹고 그냥 구면 안 돼요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피곤하다. 파티 잼? 어, 뭐야? 파티 잼! 이건 뭐예요? 슬립 잼, 슬립 잼. What is this? 파티 잼인데, 이거 어휴가 꺼졌는데요? 파티 잼, 파티 잼. 소고기 파티 잼. 고기 때깔 한번 보이소. 이게 28만 원이에요. 다 해서. 고맙다, 그래. 엄청 싸게 썼어. 치마살 1kg랑요. 그리고 갈비살 한 1kg 정도 사면은...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일곱면 충분하겠죠? 갈비 다음에 치마에 등심. 아, 치마는 맨 나중에 보이시네요. 이야, 고기 때깔 보이소. 파티 잼. 이거 준비를 해볼까, 그럼? 또 이거 안 해주면 섭섭하지? 제가 고기 구워줄까요? 제가 다 구워줄게요. 못 믿겠네. 오늘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구워보는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어, 이거 달아놔야지. 뭐, 파티에 낚시나 해. 낚시 파티 다 해. 파티를 해야지, 파티를. 그럼 선우 형님 파티 준비 다 해줄 거예요? 아니. 예쁘게 꾸며주세요. 야, 왜 거기 떠나라? 야, 계단 넘어져. 야, 뭐 귀신 나올 것 같잖아. 야, 뭐 나올 것 같아, 저기서. 여러분, 여러분 이거 바로 구워서 먹자. 여기서. 오! 좋아. 좋아? 그냥 여기를 풍선 밭으로 만들어 버릴까? 오케이. 오케이, 우린 됐다. 풍선. 다 됐어. 라면 부터 끓여. 라면 여기서 끓여. 라면 제가 끓일까요? 일단 물만 해, 어차피. 라면 제가 끓여. 어차피 그거. 아니, 짜파구리에 뭐. 물, 양, 제조 필요 없어. 짜파구리에.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짜파구리 그렇게 많이 할 거면. 야, 선우야 이거 비율을 4대 2로 해야 돼. 형, 이거 짜파게티가 2 맞죠? 4대 2. 나는 그렇게 먹긴 해. 그럼.. 기름 4량의 반대로. 짜파게티가 4? 어. 너무 짜, 그거. 아, 그건 뭐냐? 진짜 짜. 매워. 옷 갈아입겠습니다. 오! 이거지, 딱! 파티 때에는 딱 이렇게 정적이. 진짜. 딱 정적을 입어줘야지, 그냥. 진짜 회색하는 것 같다. 아 부장님 앉으십시오. 우리 파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온 것 같은데. 파티가 아니고 회식인 것 같아요. 저기 종대리! 박포장 자신했어? 생일 축하드립니다. 다들 노래방 갈 거지? 약속 있나? 얘들아 가자! 나 그냥 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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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말acker